안녕하세요 어, 어 안녕하세요 듣자하니 한아름씨 실력이 출중하다던데 약혼식 때 저랑 본부장예복 부탁해도 될까요? 아, 네 아, 뭐 많이 부족하지만 원하신다면 네, 부탁드려요 꼭 입고 싶어요 네, 알겠습니다 아, 깜짝이야 아, 아, 웬 마네킹이야? 아, 그게... 사람이 없네 아, 한아름씨가 우리 약혼식 예복 만들어주겠다네? 뭘 굳이 만들어 입기까지 명색이 패션에서 본부장인데 그렇게 중요한 날 기성복 입고 때우겠다 선속 모델 계약 건은 어떻게 됐어? 음, 반지부터 맞추자 대신 약혼 반지 티 안나는 아주 심플한 걸로 좋을대로 해 모델 회사 쪽에서 줄다리기를 좀 하는데 뭐 걱정 마, 조만간 마무리 될 거야 손가락 하나 가둔다고 손가락 하나 가둔다고 마음이 가둬진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